올진군은 관내 지방 하천과 소하천에 우수기 전 하천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하천 제방을 정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 90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제방 정비와 둔치 정비, 하천 주변 환경 정비 등 19개 지구로 현재 각 사업에 대하여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기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설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유수 병목 현상 등으로 범람에 취약한 지역의 현황 조사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지장목 제거와 둔치 환경 정비 등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표나무 건설과장은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름철 우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